다른 사람은? 아이고 깜짝이야. 아이고 깜짝이야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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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먹는 거 못 먹겠어요 진짜 질려 어떡하나 어머니 저 집 밥 좀 먹게 해 주실래요? 여기서? 드려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이러고 살아요 도려 민편에게 죄송해요 다 왔다 조금만 더 아 여기에요 왜 들어오세요? 여기에요 조금만 조금만 제가 드려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어머 어머 앉으세요 여기가 있나 봐요 네? 아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? 얘들이 다 제 애들이에요 그리고 저녁 거리는 이 안에 있어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여벌 열쇠 여기요 저 오늘 늦으니까 제법은 하지 마세요 이따올게요 Café 오후 하 예 부장님, 당장 튀어와. 어디서 수사 중인 사건을 방송 나가 떠들어 떠들게. 니 정신물이 어디다 팔아먹었어? 죄송합니다. 이게 좀 죄송하다는 태도야? 네 눈엔 동료들이 다 개똥으로 보이지? 싸잡고 병신 만들 소감이 어때? 기수 처리 한번 시켜줘. 죄송합니다. 일 벌려놓고 죄송하답니다. 여기 있었어? 네. 어딜 가? 여기 있었어? 가. 검사님. 차장님이잖아. 네. 어떡해요. 화 많이 나신 것 같던데. 까라면 까야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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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장 비서실입니다. 네. 네. 오후에 다시 오시라는데요. 다시 오시라요. 주НАЯ 하십니다. måned leads. OF THE OOP HALL